어이! 똥! 야 똥! 너 왜 이렇게 못 먹고 있어? 많이 먹어라 똥 어이 똥! 야! 오바이씨 알았어 니가 그렇게 정예민해하면 앞으로 되지 똥 그딴 말 절대 안 할게 똥아 아야아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자리 졌어 어? 아주머니 말라고 야 왜 목소리를 낮추고 그랬어? 못스럽게 해 첫사랑이야 니가 복주야 위험해 아휴 참 여러가지 한다 김복주 아휴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죽고 싶다 이 복주 아휴 아휴 복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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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복주야 내가 너 진짜 보고 싶었다